미국 전역에서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엘라베마와 조지아, 미주리주 등지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인 건데요. 관련 내용, 미국의 김호성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위 규모도 매우 컸는데요.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 왜 일어난 겁니까? 네, 낙태 반대 시위가 미국을 지금 크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낙태 찬승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모죠. 전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낙태를 찬승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오아주에는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체부터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이 법안이 심장박동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과시켰는데요. 제동이 걸렸어요. 또 다른 주인 인디아나주에서도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가 작년 유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이 바이블 벨트 안에 있는 알라베마 주에서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법이 발효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낙태를 찬승하는 쪽의 데모가 미전력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오늘 이런 며칠 동안 미전력에서 500여 곳에서 바로 이 낙태를 찬승하는 이런 데모를 하자는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게 되고 계획이 되고 있어서 미국 안에는 지금 이 데모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초미의 관심사, 진보와 보수가 다시 갈라지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와 기독교 중심주의가 지금 천리하게 대립하는 그런 영적인 접점의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초강력 낙태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폐하가 생기면 무조건 그때부터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인명 경시가 되는 거다 해서 유전적 결함을 지닌 폐하의 낙태까지도 금지한다 하는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엘라바마주, 조지아주, 미조리주 이런 곳에서 이것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적 결함을 가진 폐하까지도 절대로 낙태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낙태가 허용된 국가지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마련되는 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낙태 반대 지지층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이 다시 보수주의로 회귀하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해도 미국 내에 24개 주가 낙태금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상원위원 혹은 하원위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낙태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낙태가 이렇게 허용이 되면 성적인 법남이 어린 시절부터 일어나게 되고 또 임신하면 마음대로 낙태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인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성적인 자유의 물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도 한때 다 폐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명을 경시 여기는 이런 일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낙태 문제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도 큰 이슈인데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인 만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국의 김호성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